여자의 방 방 안에는 아직도 비릿한 냄새가 어느 구석인가 숨어있는 듯했다. 문섭은 나년과 보낸 시간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가벼운 흥분이 잃었음을 되새겨본다. 그런 느낌은 적어도 문섭에겐 파격이었다. 몇 번 안 되는 기회였지만 그녀의 모습에서 새로운 느낌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조금조금 그녀에게 젖어들어가고 있음을 문섭은 느낄 수 있었다. 밝은 표정과 예의 있는 말씨, 단정한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이 때론 도전적이고 베타적인 악센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서울에 갈 준비를 대충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섭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몇 권의 책과 강의 노트 등을 학생들이 선물로 준 가방에 챙겨 넣었다. 학생을 가르친다는 직업적인 의미에서보다는 학생들과 같이 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생활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 그에겐 커다란 위안이고 자랑이었다. 언제나 그는 교수라는 현실의 위치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남겨진 삶 속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걸맞은 일인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인생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새삼 느껴본다. 오늘 이 새 가방에서 짙게 풍겨오는 가죽 냄새가 바로 그런 생각을 더욱 굳게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저런 상념에 잠을 포기한 문섭은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책상에 앉았다. 한 뼘 정도 열어놓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깥 공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진다. 곧 비라도 뿌리려는 것처럼. 문섭은 얼마 전 새로 출간되었다며 쑥스러운 손길로 책을 내밀던 친구의 시집을 펼쳤다. 조그맣게 앞자리를 차지한 사진 속에서 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가진 친구였다. 시인은 기인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평범하게 생활인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무척이나 소심하고 이런저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한 친구는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글을 통해서 다가와 있었다. 열려진 창으로 빗물이 튀어들어 책에 떨어졌다. 그때까지 빗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던 문섭은 놀라 일어났다. 빗방울이 제법 굵게 떨어지고 있음을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흐려짐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오피스텔 입구에 두 줄로 들어서 있는 키 작은 정원수의 동글동글한 머리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때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문섭은 오피스텔 입구에 정차하는 택시에 시선을 멈추었다. 누군지 꽤 늦은 시간까지 마셨군. 문섭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보았다. 두 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의외로 여자였고 그 여잔 비를 맞으며 휘청거리는 걸음을 옮기는 것 같았다. 수은등 앞을 지날 때 여자는 머리를 쓸어올렸다. 순간 문섭은 놀랐다. 설마 이 시간에 그녀가? 분명 문섭의 눈엔 난영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고개를 창밖으로 조금 더 내밀어 보았다. 난영이 확실했다. 어느새 빗줄기는 짓눈깨비로 바뀌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걷던 난영의 모습이 보이질 않자 문섭은 상체를 밖으로 내밀어 현관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현관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경비가 있을 텐데 경비가 이 시간에 밖에 나갈 리가 없지. 내가 나타나면 무한해하지 않을까? 문섭은 다시 내려다본다. 여전히 주저앉은 난영이 보였다. 문섭은 우산과 열쇠를 찾아 들고 한급히 방을 나섰다. 난영은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젖은 코트는 얼음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웠고 아무리 불러도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토해냈다. 문섭은 난영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버렸다. 김선생! 정신 차려요, 김선생! 두 손으로 난영의 언 볼을 비비며 불러보았다. 그제서야 모기만 한 소리로 무어라고 말을 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문섭은 그 모습에서 연민의 감정이 아프게 일어남을 느꼈다. 김선생! 내가 부축해 줄 테니까 일어나도록 해봐요. 겨우 일어선 그녀의 팔 아래로 손을 넣어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은 채 천천히 발을 옮겼다. 도대체 이렇게 취하도록 마신 이유가 무엇일까? 난영은 심하게 몸을 떨었다. 그녀의 방 앞에 와서 열쇠 때문에 잠시 망설이던 문섭은 하는 수 없이 난영의 핸드백을 열어 열쇠를 꺼냈다. 부축한 채로 물이 뚝뚝 흐르는 난영의 코트 단추를 풀고는 팔을 빼기 위해 난영을 끌어안았다. 쓰러지듯 그녀가 문섭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순간 문섭은 멈칫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느껴지면서 문섭의 마음 깊은 곳에 닫혀있던 문이 뜨겁게 열리고 있었다. 문섭은 스스로 놀라서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실크 원피스는 다행히 눅눅할 정도였다. 난영을 침대에 눕히려고 할 때 그녀가 문섭을 뿌리치려 했지만 팔만 힘없이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상혁 씨, 상혁 씨, 상혁, 상혁? 난영의 입에서 신흥같이 새어나온 상혁이란 이름을 문섭은 마치 위인의 이름을 외우기라도 하듯이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코트를 옷고리에 건 후 문섭은 욕실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베개 위에 수건을 깔아주려고 난영의 머리를 들어 올리자 그녀가 기력없이 눈을 떴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난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없이 누워버렸다. 교수님, 괜찮아요. 아무 생각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살펴보니 떨리는 건 입술뿐만이 아니었다. 어깨까지 심하게 떨리는 걸 보면 과음보다는 짓눈깨비를 맞은 게 더 문제였던지 한기가 드는 모양이었다. 문섭은 이불을 당겨 어깨 위를 꼭꼭 눌러주었다. 난영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눈물에 대해 뭐라고 위로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다. 문섭은 싱크대로 갔다. 마침 전기포트와 커피가 눈에 띄었다. 조금 약하게 타서 침대 옆 간이 탁자에 놓았다. 김선생, 정신 차리고 커피 좀 마셔봐요. 한결 나올 테니.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문섭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켰다. 한 손으로 커피잔을 집으려는 순간 그녀가 문섭의 품 안에 얼굴을 묻었다. 당황했던 문섭은 마치 상처받은 여동생을 다독여주듯이 그녀를 품에 꼭 안아 주었다. 그 어떠한 것도 새로 시작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이 나이에 여자 앞에서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은 무얼 뜻하는 걸까. 문섭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으나 해답은 떠오르질 않았다. 술에 만취되어 쓰러진 여자의 모습이 추해 보이지 않다니. 이건 내 마음이 이미 난영에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이 여자에 대해 뭘 알고 있다고. 그때 문섭은 아직까지 누구를 열렬히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공부 마치기에만 급급해서 여유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없이 긴장 속에서 보냈던 지난 젊은 날들. 현숙과의 결혼은 서로의 신뢰였지 결코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였다. 아내로서 또는 여자로서도 흠잡을 곳이 없는 현숙이었지만 한 번도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걸 느낀 문섭은 쓸쓸한 회안에 한숨을 내쉬었다. 문섭은 난영을 가만히 눕혔다. 그리고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려 주고는 방을 나왔다. 그녀는 사랑을 하고 있나 보다. 상혁이라는 남자. 꿈과 이상으로 가득 찬 모습이겠지. 그리고 사랑하는 한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늦은 밤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는 남자겠지. 문섭은 자신의 품에서 흐느끼던 난영을 떠올리며 그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미지의 남자를 생각해 본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사랑이라는 말을 나는 항상 사치스러운 액세서리처럼 여기지 않았던가.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자신했었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감정의 유의일 뿐인데 그건 시간낭비의 다름 아니라고. 그러고 보니 그에겐 젊은 시절에 있을 법한 추억의 한 컷이라도 장식할 만한 사랑이라곤 그 자치마저 가뭇하게 느껴졌다. 문섭은 난영에게 가졌던 설명 못할 감정이 갑자기 부끄러웠다. 은밀한 무엇인가를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난영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왠지 문섭을 쓸쓸하게 만들었다. 방으로 돌아가려던 문섭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는 새 빌딩 바깥으로 향했고 정정만이 드리워진 거리의 어둠 속에서 허허로이 담배를 피워물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두통과 날카로운 속수림을 느끼며 난영은 눈을 떴다. 심한 갈증이 일어났다. 그러나 몸을 일으킬 엄두가 나질 않는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니? 억지 부리지 말고 나와 함께 부모님을 만나자. 상혁의 시무룩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래, 그는 나름대로 날 성실히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거야. 하지만 난영은 상혁의 생각을 지우려고 몸을 벌떡 일으켰다. 침대 옆에 놓인 수건과 다 식어버린 커피를 보며 새벽역 문섭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섰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방에까지 들어온 것은 생각이 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희미했다. 난감했다. 그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난영으로선 생전 처음 부딪히는 어려움처럼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창가로 가는 그녀를 세우는 전화벨 소리. 누굴까? 상혁? 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괜찮아? 상혁의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뭐가요? 웬 술을 그렇게 마셔? 여자가 양주 한 병을 다 비우다니. 정신 좀 차린 뒤에 가라고 해도 뿌리치고 바래다 준다 해도 싫다 그러고. 고집은 여전하더구나. 어때? 몸은 괜찮아? 예전에 그는 늘 그랬었지. 어때? 괜찮아? 어때? 피곤하지 않니? 하루도 쉴 수 없는 아르바이트의 녹초가 되어 밤늦게 버스에서 내리면 어김없이 그가 서 있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으면서도 내색할 기력조차 없을 때였다. 그가 다가오면서 그렇게 말했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나한테 높임말 쓰기로 했니? 네. 그러려고 해요. 갑자기 왜? 글쎄요. 이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난영은 속으로 말을 했다. 지금 나와줘. 얘기 좀 하게. 미안해요 상혁 씨. 지금 나갈 형편도 되지 않지만 얘기는 어제 다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녕형아. 상혁 씨.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잔 말인가. 난영은 상혁의 말을 막았다. 사실 어제 상혁 씨 만나면서 참 기뻤어요. 그동안 상혁 씨를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내 마지막 인사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서울 올라가는 대로 어머니께 내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어머니를 만나도록 하자. 상혁 씨. 참 미안한 얘기지만. 난 두 번 다시 그분을 뵙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나 혼자 상처받고 그 상처 치유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겨우 나아가는데. 우리 두 사람의 일인데 어떻게 너 혼자 아니라고 해서 아닐 수가 있니? 바꿔 생각할 수도 있죠. 한쪽에서 아니면 아닌 거라고. 그리고 상혁 씨.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전화 끊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로 갈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올 거예요. 난영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 대답을 했다. 서울엔 언제 올 거니? 아직은 모르겠어요. 난영아. 상혁 씨.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린 충분히 얘기한 거예요. 전화 먼저 끊겠어요. 난영은 수화기를 든 채로 전화 코드를 세차게 뽑아버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감정 하나가 가슴 속에서 불을 일으키고 있었다. 난영은 그 감정의 정치에 놀라서 어금니를 꼭 다물었다. 열등감이라니 말도 안 돼. 한껏 치장한 친구 옆에서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걸을 때도 등록 기간을 놓쳐 추가 등록을 위해 그나마도 간신히 마련한 등록금을 지고 아직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줄을 섰을 때조차도 난영은 당당했었다. 그런데 상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가 속해 있는 세계는 난영을 축소시켰었다. 아무리 그가 그녀 쪽에 가까이 있으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졸업을 하자 현실은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상혁과 난영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가 부정하면 할수록 그녀의 눈엔 또렷이 맺혀지는 영상이었다. 사랑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 한쪽의 우월감, 다른 한쪽의 열등감, 그리고 자멸감 같은 것은 사랑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 상혁의 배신도 그녀 자신의 배신도 아닌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배신이라고 난영은 믿기로 한다. 호텔 문을 힘없이 나서는 상혁의 모습이 떠올랐다. 난영은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둔 채 멍하니 앉아있었다. 대구에 1년 동안 드나들면서도 처음 와보는 팔공산이었다. 다행히 바람이 없어서 차가운 공기가 더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문석과 난영은 묵묵히 동화사를 향해 걸었다. 난영은 이곳에 올 때까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덜커덕 놀랐던 모습. 문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을 정도였다. 만약에 상혁이라면 이제 와서 움츠러드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고 그녀를 분노케 했다. 몇 번의 벨소리와 함께 들려온 문 밖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문섭이었다. 김선생, 나 신문섭이요. 난영은 차라리 숨고 싶었다.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던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문석과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던 자신의 두 모습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상혁과 통화를 끝난 후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던 중이었다. 간밤에 외출할 때 입었던 원피스 차림에다 발목에서 쭈글쭈글 주름진 스타킹을 보며 난영은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수치심 때문에 샤워를 하면서도 내내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다. 날 어떻게 봤을까?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로 생각할까? 가뜩이나 아픈 머리가 혼란스럽기까지 할 때였다. 문섭이 먼저 웃음을 지으며 다정스럽게 말을 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했어. 괜찮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들어 오시겠어요? 아니, 그것보다 지금 움직일 수 있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난영은 혼자 중얼거리듯이 조그맣게 대답했다. 다행이군. 그렇다면 옷 따뜻하게 입고 1층 현관으로 나와요. 나하고 아침 먹고 바람 쏘이로 갑시다. 그러면 한결 나올 거요. 저, 괜찮아요, 교수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거 알아요? 네, 말대로 해요. 알았습니다. 음식점은 문섭이 몇 번 와본 곳인지 쉽게 찾아갔다. 해장국 뚝배기가 두 사람 앞에 놓여지자 문섭은 양념 그릇을 난영 옆으로 조금 밀었다. 입맛이 없더라도 식기 전에 들어요. 속이 한결 풀릴 테니. 국물을 뜨는 순간 난영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름 같은 게 울컥 솟구쳤다. 참으려고 애를 썼지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문섭이 놀라서 그녀를 살폈다. 이 여자의 아픔은 무얼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좋겠는데. 상혁, 상혁. 간밤에 난영의 입에서 새어나온 상혁이란 이름을 떠올려본다. 문섭은 냅킨을 몇 장 뽑아 그녀에게 건네었다. 김 선생, 좀 쉬었다가 천천히 국물만 마시도록 해요. 죄송합니다. 목매인 그녀의 목소리가 문섭의 마음에 아프게 닿았다. 난영의 갑작스런 눈물 때문에 다시 서먹서먹해진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팔공산으로 향했다. 택시가 비행장을 지나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문섭은 난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손을 뿌리치진 않았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들어봤소? 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도 비워봐요. 산에다 모든 걸 다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봐요. 알았죠? 난영이 여전히 고개만 끄덕이자 문섭은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거리고는 잡았던 손을 놓아주었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끊고 다시 걷는 동안에도 자신의 방문 앞에 우뚝 서 있던 문섭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걱정스러워하는 그의 얼굴과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했소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난영은 애써 의미를 붙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일주문이에요. 절 입구에는 대개 일주문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곳을 지날 때 합장을 하더군요. 부처님께 왔다는 첫 인사라나요? 난영은 일주문을 올려다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무척이나 단순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면을 갖고 계셨다. 어쩌면 순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절에 다니는 일만큼은 놀라울 정도였던 것이다. 저의 어머니는 자칭 대단한 불자셨는데 자식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특히 오빠를 위해서라면 절이다 용한 전쟁이다 가리지 않으셨어요. 불교에서는 점치는 걸 그만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셨죠. 공부라고는 전혀 안 하신 분이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불경들은 모두 외우셨어요. 문섭은 대답으로 싱긋 웃어 보이며 맑은 공기를 깊이 들어마셨다. 겨울 숲이긴 해도 지난 밤의 비 때문인지 축축한 흙냄새를 간직한 숲의 향기가 근사하게 느껴졌다. 새로 완성한 미래 약사불과 절 경례를 한 바퀴 둘러보기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시선으로 겨울 산사의 정적을 호흡했다. 내려오면서 차를 마실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절 가까운 데는 마땅한 집이 없었다. 한참을 걸어가니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다. 향토 음식이다 토속 음식이다 해놓고 어딜 가나 한결같이 산채 정식 아니면 도토리 묵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산채나물이나 도토리가 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군. 김선생 말이 맞아. 식당가 끝 산자락 아래 힐사이드라는 깔끔한 호텔이 있었다. 1층의 통유리로 시원하게 튄 커피숍이 보였다. 한가한 바깥과는 달리 커피숍에는 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저쪽 자리가 좋겠군. 문섭이 가리키는 창가에 빈 테이블이 보였다. 바람 쐬니까 어때요. 기분 전환이 좀 된 것 같아요. 주문한 커피가 오자 설탕을 넣으며 문섭이 물었다. 네. 교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김선생 덕분에 맑은 공기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소. 잠시 머뭇거리던 문섭이 다시 말을 이었다. 새벽에 무심히 창밖을 보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김선생을 보았어요. 한눈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현관 옆에 주저앉더군. 내려가 보니 김선생은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오피스텔이 내 것이라면 굳이 김선생 핸드백을 열 필요는 없었을 거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김선생이 워낙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할 것 같아서. 문섭의 말이 끝나자 난영은 고개를 창가로 돌렸다. 바람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숲이 보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난영이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다. 친구들은 저에게 강하다느니 독하다느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거라는 친구도 있어요. 난 그런 표현이 싫으면서도 부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제가 어젠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내 모습을 봤으면 다시는 그런 말들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서 나올 때만 해도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언제 다시 나갔어요? 열두 시쯤요? 대구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 만나러 대구에 왔어요. 김선생이 무척 보고 싶었나 보군. 그렇게 늦은 시간에 대구까지 온 걸 보면. 난영은 대답 대신 웃어 보였다. 말하기 힘들면 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힘든 얘기 아니에요. 난 이미 정리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 중인데 다니러 왔대요. 문득 제 생각이 났었나 보죠. 다시 만날 정도면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군요. 안 그래요? 우린 안 돼요. 해방꾼이 있거든요. 해방꾼이라니? 그 사람 부모님들이요. 남도 아니고 부모가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세상엔 반대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사랑은 사랑일 뿐 우월감과 열등감의 대결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난영은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화난 표정을 금방 웃음으로 바꾸며 문섭을 보았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전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무슨 그런 흉한 소릴. 펄쩍 뛰는 문섭이 재미있다는 듯 난영은 소리내어 웃었다. 난영의 웃는 모습에 오히려 그녀의 아픔이 더욱 짙게 배어있음을 문섭은 본다. 전화 통화만 되었더라도 찾아갈 용기까지는 없었다. 피해 주었어야 했던 건 아닌가. 몸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으로 안절부절못하다가 타지에서 혼자 앓고 있다면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하는 게 도리이다 싶어 확인차 전화를 했지만 좀처럼 통화가 되질 않는 거였다. 그 남자, 상혁이라는 남자가 다시 찾아와 외출을 했나 아니면 함께 있을지도 모르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피해 주지 못한 것 한번 가보기로 했던 것이다. 지금 난영의 웃음을 보며 문섭은 자신의 판단이 무한당하지 않았음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네, 오늘 낭독해 드릴 단락은 좀 짧았네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는 가슴에 별 떨어지는 소리 들려왔다. 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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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